Hello everyone! All English, Kony입니다. 누구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 전에 여러가지 사전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 날씨는 어떤지, 또 유명한 관광지가 어딘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것이 바로 교통수단이죠. 이동할 때 무엇을 탈 건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시간이나 금전 손실 없이 알찬 여행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해외여행객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바로 택시죠. 혹시나 요금이 너무나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겠지만 이동시간이 촉박할 때나 길을 잘 모를 때, 또 짐이 너무 많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택시 타면 기사분이 친절하게 인사를 한 후에 어디로 가시죠? 라고 묻죠. 경우에 따라서는 Where would you like to go? 라고 길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Where to? 라고 하면 짧고 간단하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Where to? 자, 그럼 해외여행지에서 택시를 탄 후에 목적지를 말하는 상황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Let's owing!